네, 오늘은 제 간증을 해야 되겠다 어떤 감동이 와서 간증을 중심하겠습니다 제가 철저한 유교가정에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상투를 꼽고 그 당시 여섯 살 때 학어집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학어집이 굉장히 지금 보니까 어려운 책인데 어쨌든 그걸 책을 한 권 띄면 떡을 한 실 해준다고 해서 그냥 떡 한 실, 옛날에 떡 어떻게 어쨌든 학어집을 띄었어요 띄고 아버지한테 학교를 보내달라고 학교 못떻게 6살, 7살 돼가지고 재촉을 한 것 같아요 영우야 이리 와봐 어디 학교에 보자 하니까 아버지 앞에 딱 서는데 깨금마를 쓴 게 다 기억이 나요 학교 가고 싶은 그 당시 우리 시대에는 7살에 거의 안 했어요 8살, 9살 그런 시대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싶었고 지금 또 참 웃기는 게 제 밑에 동생 박영문 밑에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3살 사이니까 6살 되겠죠 내가 그런데 아이가 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를 낳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누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고 막 그랬더니 배꼽을 획 틀면 나온대요 그래서 아이고 아래묵에 다 누워서 배꼽을 막 틀어버렸어요 이렇게 나오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웃기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어린 시절이 추억이 나오는데 제가 요약해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저에게 내 생각을, 의식을 바꾸는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었어요 그분 책을 몇 권을 탐독을 했어요 이야,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믿기 전이에요 그래서 정말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 그런 뜨거운 마음 그래서 이 나라 정말 그러기 위해서 정말 고시를 아껴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 가운데서 공부를 했고 그때 어떤 영향을 줬자면 제가 군대를 그 당시만 해도 방위로 많이 빠질대였어요 왜 그래? 야, 너 4년 나오고 고시군 계속 해야지 너 군대 가버리면 다 시험을 했을 때 군대가 3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매형 내가 나라와 민족을 이럴 사람인데 그래, 군대 안 가고 부정할 것 같아요? 막 되돌았어요 내가 굉장히 정의가 불타가지고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예수를 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 의가 깨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공자가 좋고 사수환경을 입고 막 깐디가 좋고 도산 안청을 썼고 뭐 성경을 한 번 읽었는데 별로 들어오지도 않고 죽음을 죽으리라 그 안예수의 책을 읽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분명히 계신데 그런데 믿기가 싫어요 왜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 의지하거냐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성공해야지 막 그런 마음 때문에 겸안이죠 그런데 그 겸안이 언제 깨졌냐 74년 6월달에 논사훈련소에서 얼마나 훈련이 힘든지 그때 솔직히 고백이 그때 미영이 방위로 빼준다 할 때 못 이긴 채 빠질 건데 내가 무너진 거예요 내 자신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너져야 돼 뭐니 빠질 건데 내가 뭐라고 인간의 한계 얼마나 그때 훈련이 힘들고 여름에 훈련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논사훈련소에서 사도신경 주기듬을 외우고 싶은데 없어요 그런데 진짜 기적이 났는데 이 종이 한 장이 팔랑팔랑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딱 보니까 사도신경 주기듬 앞뒤로 이야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게 믿음이 막 자라죠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그 MOS 측정해가지고 포당인데 연대 이후 그때 제가 관측에서 1등을 했어요 연대에서 1등을 하면 그것도 2등병이 막 대대에서 난리간다 이야 2등병이 아니 부대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막 상병 병의장보다 앞서갖고 내가 1등을 해버렸다고 막 막 그걸 히트 쳤어요 하나 문의죠 나를 이제 군숙과로 차출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출세입니다 군숙과는 굉장히 좋은 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내 성격이 딱 곧잖아요 그래가지고 군숙과 적용을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8801부대 차가 오면 헌병대를 딱 잡아가지고 그 당시 부식 수령하면 다가 한 마리 지나면 우리 회식한다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막 선임하자 상사가 박일병 줘 뭐요 막 절대 안 돼요 내가 이거 다 가지고 우리 부대에 나눠 먹어야지 얘 당신들한테 헌병 주냐고 헌병 병장에 1등병 2등병 1등병 똥 잡는데 와 그러니까 수성부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 참만 되면 헌병들 잡네 군숙과 박일병이 닭도 안 주고 헌병 미워가지고 우리 부대만 해 근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몇 달 못하고 쫓겨났어요 군숙과 쫓겨났어요 근데 그 김하자가 박일병 네가 간다고 해서 뭐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겠냐 군대에서 너도 네 포대장한테는 갖다 주고 너 편하게 살아야지 바보야 안 돼 나는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사회의 정의가 되겠어요 군대에서 와 그래가지고요 군숙과 근무할 때는 이 보초도 빼주고 그렇게 편했거든요 행정명이니까 아이고 보초쓰지요 나도 일하지요 훨씬 고등하는 거요 멍청을 밀어내죠 전 좀 멍청을 밀어낸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피 계대 말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참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은혜로 그때 제가 인생 가치관이 바꿔줬어요 저는 고시파서고 뭐 장관되고 국회연되고 막 그런 뜨거움이 다 없어지면서 아 하나님 계시구나 나는 목사가 돼야지 내 의식에 다 바꿔주고 제대해가지고 내 아버지가 워낙 무서워가지고 신약간 다 못 오고 그러다가 공부하다가 조선대에 입사하시면서 들어가가지고 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다가 그 당시 부업으로 번개탄 그거 대리점 총방까지 했어요 전남 총방까지 그걸 망하고 다 내가 돈 준 거 엄마 돈 준 거 그 다음에 죽어버리는 거 내가 막 여기서 망해본 거죠 얼마 전에 땅바위가 떨어져가지고 곤란을 걷게 됐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80년대 같아요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거든요 신하님께 청년회장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뭐냐면 이 귀신들을 다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냥 옛날 제대식 화장통에 넣어버리고 그때 음성이 들렀어요 내가 너를 신하님께 보다 더 큰 교회 주시라 큰 교회거든요 이런 교회가 황진 몇 번째 안되는데 한 두세 세너번째 다닌 얼마나 많고 있는데 그런 약속을 받고도 신학을 안 갔어요 사업이 안되니까 그게 더 하려다가 두 번째다가 더 망해가지고 완전히 땅바닥을 치게 돼가지고 81년도 1월달에 제가 학교 근문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 안된다 그 과장이 과장이 참날을 좋게 받는지 다시 학교에 들어오라게요 다 망했는데 그런데 저는 제가 사표 낼 때는 그 당시 대학원 가고 교수된 것보다 그 양이 안 차서 크게 사업해갖고 신학생을 돕고 그런 마음을 신학생 몇 명 우리 집에 모시놓고 살고 그랬거든요 큰 집 얻어놓고 그 양이 안 차요 내 인생에 교수증도 마치고 싶지 않아요 막 뜨거운 마음에 그래서 안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어렵죠 그런데 그때 한번 하나님 내 길이 어느 길입니까? 차라리 4차 입사 들어가고 싶습니다 4차 입사 들어가면 내가 거기서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4차 입사 달라고 밤새 철학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처음 응답갔대요 그 전에 꿈으로 보여준 것도 있는데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종이다 그러면서 빛으로 오셨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들판에 하얀 양들이 착 산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내가 내가 조의 종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길로 10일 금식을 가게 됐고 거기서 응답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두 명으로 개척을 하나의 은혜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의 은혜로 됐는데 1년에 30, 2년에 60, 사망이 됐어요 3학년 때 100명 달성된 하나님의 지혜를 줬는데 이제 신대원 그대 장기인데 3학년 다닌 때인데 조그만 지나면 졸업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100명 되기까지는 살을 안 벗겼습니다 땅을 사다 보니까 적금들한테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받겠다고 그리고 이제 했는데 불타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안 받고 어떻게 학교를 다닌지 몰라요 왜냐하면 뭐 차비가 있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고속버스를 못 탄 거예요 야간 왕인차 타고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제 키가 1m 13에서 54km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발성냐고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가으로써 그래도 신대원 졸업할 때 어른 출소수처가 100명 달성돼서 살을 받았어요 그런데 억지로 성장시킨 거죠 어쨌든 하나의 문혜로 그렇게 됐고 그 후에 2년 지내서 86년 4월 6일 날 동생 박영문이가 천국가 집으로 갔다 온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형이 기도를 많이 해서 자기는 알는데 나는 솔직히 제가 기도를 물론 하지만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 예정이라는 걸 느끼냐면 외할머니하고 어머니 태몽 꿈이 아주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딸 셋 낳고 장각지어 들어갈 정도로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 왔고 네 번째 뵀는데 외할머니가 그랬더니 이번에 딸이네 하늘에서 하자 벼슬복 입은 사람이 있고 또 조그마한 얘가 뒤에 따라왔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아직 때가 안 됐다 올라가니까 둘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면 아들 둘 날 거라고 그런데 3년 후에 어머니의 태몽 꿈도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방에 쑥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일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항상 큰 자가 될 거라 그런 말을 듣고 자라게 됐어요 그러면서 박영무 총과적으로 갔다 온 것은 그 얘기하고 싶어요 예정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지 않냐 선택이지 않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대로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60% 성교할 때부터 급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한의 두 배도 되고 그렇게 성장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96년도 위기가 온 거예요 큰 땅을 사놓고 2,000평, 3,000평 사놓고 그때 경매 위기가 됐을 때 기도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그 응답에 의해서 신입을 피하고 그래서 많은 병이 났고 중풍도 났고 그런데 중풍 낳은 사건이 그냥 중풍이 아니고 참 또 그때 간증이 될 만한 게 그분이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너는 나의 제자 박영웅이 안수로 병이 낳은 애니안이라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두 달밖에 안 된 사람이 중풍 낳았고 애니아가 누구예요? 애니아가 베드로 안수로 병이 낳은 중풍 병자야 하고 사장님이 그냥을 따라서 와 진짜 여기가 애니아가 있네 애니아가 있네 애니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눌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만큼 은사사에 거니까 굉장히 핍박이 있었어요 너에 불러가게 됐어요 그런데 너는 나의 제자 박영웅의 안수로 병이 낳은 애니안이라 빛으로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의 제자라겠구나 주님이 나의 제자라고 열두 제자 70개 제자 120문 500행제 물이 이렇게 원을 그리자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고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스토리로 꼭 하고 싶은 게 2006년도에 12월에 하나님이 금식을 해라 그런데 12월 초에 3일 금식을 했거든요 12월 말에 금식해라 하나님 3일간 하나 깨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꿈속의 대화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영의 대화 같아요 그게 우리 몸은 영혼 둘이 내 안에 둘이 있어요 3일간 하나 깨요 솔로몬이 대화도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6일간 해라 6일간 금식하고 나니까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영의 파워인데 대포 그런 모습으로서 적군을 쏘버리면 막 박사님 큰 대포 진지를 보여주고 두 번째 혼에 대한 건데 우리나라 스타를 뽑으면 돼요 스타 중에서 일곱 명이서 스타 중에서 스타를 내가 뽑더라고 하는 스타 혼이잖아요 그 다음에 쌀을 산으로죠 물질의 복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복 중다기에서 나는 지금도 믿고 있는데 그 다음에 1월 물과 한 15일 사이인데 하나님이 거기가 시험이 온다 그래요 시험이 온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성질만 안 되면 이긴다 그래요 성질내는 것이 아 그렇구나 혈기 내고 성질을 하면 마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수 못 도와줘요 조건이더라고 항상 근데 진짜 시험이 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시험이 오고 막 떠나고 그러는 사람에서 오은수 장놈이라는 분이 양림교의 여자 장놈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미술과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여자 장놈인데 기도를 많이 하면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정신병에다 고칠 정도고 뭐 심령 다 아는 거 말할 거 없고 그 분인데 꿈 안에다 그분이 꼭 말씀을 받아요 그분이 나한테 말씀 받아서 적은 것이 한 300장이래요 이렇게 말아요 그거 한번 읽으려면 몇 시간 걸려요 그래갖고 아스테이지로 비닐로 싸갖고 와셔요 근데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100만 개 해달라고 하나의 기도를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와서 그래 100만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네가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 대제사장이지 그러니까 히블 사장이 예수님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면서 약속을 많이 하세요 그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주의 하나, 내 짝, 내 사랑, 아들 좋은 말은 다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두 나라가 한 나라로 박여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통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런 얘기 이상하지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적어서 왔어요 그런 가운데서 지냈는데 나한테는 2013년도가 굉장히 중요하셨어요 2013년도 5월 달에 저는 김상원 목사가 정말 믿었는데 보수교단에서 네 가지 약속을 1월 달에 했는데 그걸 취소하고 김영희 총무, NCK 총무하고 하나 돼가지고 불교도 공이 있다 김영희 총무 그러면 나는 둘이 싸울 줄 알았는데 둘이 깨안고 와서 내가 충격받았어요 내가 존경한 김상원 목사님이 불교 공이 있다고 WC 유치원 같이 해? 저는 그때 충격으로 말을 하셨어요 그러세요? 밤새 철학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럴 수는 없어요 막 철학하면서 밤새 기도가 돼요 그런데 새벽에 감동이 오기를 기도회를 만들어라 해서 기도회를 만들어서 그 기도회를 통해서 떠붙이 싸우게 됐는데 그러다가 제가 10월 29일에 부산 반대집회를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자회견하고 많은 합동직 목사여가지고 제 상황은 일어났어요 몇만 명 모였어요 그때 놀라운 것이 유튜브 많이 떴는데 그 밤에 열두 불기둥이 올라오고 또 제가 설교한 그 순간에 대전 안철희 목사 3년 후배 장신인데 한상에 열렸는데 루터라는 거야 나보다 뭐 어쨌든 상징적인 말이지 어쨌든 그런 말도 듣게 됐는데 여기 우리 돌아가신 원장님 원장님도 저를 기도하더니 갑자기 한상이 열렸는데 그래서 더블씨 싸웠어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잔치가 앞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더블씨 싸운 것이 그렇게 큰 것일까 천국에서 막 잔치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10차 회의까지 아직까지 9차까지 더블씨 어느 나라 개최한 데마다 싸운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 당시 합동직 고신 측한 된 데도 싸우려야 되는데 그런 보수교단에서도 총회에서 안 싸우게 되고 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갑자기 광주에서 안대요키가 더블씨 싸운다고 반대 당겨서 유튜브에 톱뉴스 1일이 떴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더블씨 싸우고 나서 쓰러졌는데 3일 동안 혼수상 때인데 그때 3일 만에 정신이 깨어난 거예요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게 마귀 공격이죠 깨어나면서 마귀를 때려 잡아 죽였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이냐면 이 큰 짐승이 아니 열석, 일곱 마리예요 한 1m 정도 이렇게 두꺼운 짐승이 그런데 그게 확 날 잘라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옆불이로 쳐버리고 꼼짝 못해 그런데 주먹으로 막 때려 잡아 죽이더라고요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꿈속에 이 한 마리 죽은 거 잡아 죽은 거 같고 마지막 막 때려서 다 죽여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새끼들이 있어요 새끼들이 어느 목사들이 보호가 있는 거예요 때려다 그래가지고 다 새끼가 잡아 죽여버렸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나라 WC 완전히 진멸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깐 깨는데 그 다음에 독수리 같은 새가 날아와가지고 이 시골 소시장에 소시장 소시장으로 내 여기를 확 찍어버려요 찍어버려요 그렇게 피가 진멸시킬 줄이죠 그런데 다시 내 주먹을 또 하나 다 잡아 죽이더라고요 그런 신령한 꿈을 꾸고 더블 싸우기 전에 더블 유치원 김상환 목사님이 두 번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이 상가도 좀 얕은 산에 앉아서 웃으면서 천주교에서 나를 교회라고 돈을 준다고 웃고 앉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분이 로마 캐스트로 같이 해서 성찬식도 연합이 됐더라고요 나는 데리고 다니고 내가 올라간 고찌를 올라가는데 이 90도 각도 산을 올라가는 고난의 행군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김상환 목사, 아니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까지도 어떤 상자에 갇혀가지고 그 특유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왜 저분이 상자에 갇혀서 저렇게 갇혀있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동생 조영기 목사한테 형님 퀸 났어요 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제가 본 거 맞죠? 맞았다는 거예요 저는 놀라버린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그분들이 둘이는요 내 마음속에 우상이에요 정말 나도 저런 교회 한번 해봤으면 저하고 게임이 안 되고 워만한 훌륭하고 큰 교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분들이 저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고 나서부터 우리나라는 이렇게 참 정치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어요 정말 가장 우리나라 큰 문제는 영적 훌륭한 지도자들이 바르게 한국계에 인도해야 되는데 한국계 정말 존경하고 영적 시대가 누굴까 하나님은 알겠지만 저는 너무 아쉬워요 그런 훌륭한 분들이었거든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참 너무 아쉬워요 저는 이제 제 자화상이 뭐냐 백만 개 달라고 기도했을 때 오은수 장노님이 백만 개를 댄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것을 확증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사람이 오면 그래요 저는 예수님이 직접 한번 말씀하셨어요 제가 더블시 싸우고 쓰러져서 두 번째 10일간 입원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정말 제가 꿈으로나 빛으로나 음성으로 많이 들었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하나의 보호자로 버리시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말이 안 돼 그건 알아요 영어로 알아요 정말 성령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변호하고 오셨다 할 정도로 확실히 그 예수님 땅을 만나니까 말을 못했어요 할 말이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에 우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밤새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했는데 2인실이 하루 전이 7만 5천인데 2인실이니까 옆에 TV 켜놓고 나한테 방해되죠 그런데 그때 조대 근무한 우리 권사님이 여자 교수가 있었어요 목사님 1인실로 가요 1인실로 아예 이렇게 옆에 앞면 사람 TV 틀고 앉았으니까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얼마에 그랬더니 27만 원이에요 그 당시에 놀라고 와 1인실 그렇게 비싸요? 보험도 안 되고 안 되고 난 목사가 여기서 그분이 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그런데도 옆에 TV를 켜고 있어도 하나도 방해가 안 돼요 그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울고 기도가 돼 밤새 그런데 그 흐르는 눈물이 빗물처럼 떨어져요 계속 울어 밤새 영적 카타리스 눈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눈물의 기도가 영적 카타리스가 다 씻는 날까 깨끗해지니까 예수님이 보인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오은술 장로 백만 개의 교회를 믿고 기뻐했다 제가 응답받은 거 없잖아요 지금부터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전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완도의 시온특회 김용훈 군사님이란 분이 어느 이름날 달을 보는 달 속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 밑에 붙잡고 있는 사람이 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뿐이다 저분이 광주 안되어있게 목살한다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이 더 특징이 뭐냐면 아예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누고 기억자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이 성경 읽는데도 영이 열려가지고 그리고 환상은 뭐고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광주 안되어있게 푸른 초장인다 할 뿐이다 저 십자가 불빛이 지구 어둠을 다 쫓아본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 놀려가지고 그게 사실이면 꿈으로 좀 보여주세요 환상을 봤기 때문에 꿈으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어느 권사님 연결되어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권사님 저는 백만 개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세계보금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몸이 성전이잖아요 백만 명만 해도 됐죠 무슨 백만 개 교회예요? 아무도요 아니 보시고도 권사님 백만 개 고박에 천명해봐야 10억밖에 안 돼 10억밖에 안 된다니까요 74억에 지옥가요 지금 10억인당 64억에 지옥가요 지금 그것도 부족해요 막 열정을 그랬더니 그만히 제가 기도해보거든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분이 내가 갈 때 텍시 비주얼을 절대 안 보고 딱 가버려 그런데 3일 금식으로 그러시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백만 개 돼요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백만 개 교회 전세계 보고 개척하겠다는 건데 우리 교회의 은빛 전세계를 싹 뻗어나가더래요 할렐루야 은빛 전세계 성령 역사님 믿습니다 아메죠 저는 이제 항상 그 자화상이 있어요 닷속의 십자가 불빛이 지고두면 다 쫓인다 백만 개 전세계 보고만 한다 내가 항상 내 뜨거운 가슴에 그런 말이 불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참 그 당시 우리에게 백만 개 달라고 기도를 한참 해갖고 기도팀이 많았어요 기도는 300명 한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한 사람이 20명 30명 비전 공예 책자가 나오고 막 금방 될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그 당시 박은혜 성교라는 분이 지금도 교장인데 목사님 금방 안 돼요 왜요? 아니 해가 저 깊이 들어가 있어요 아직 안 떠올라왔어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서 안 된다 그런데 그분 말이 진짜 기록 맞았더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때가 2007년 8년도인가 그게 이제 뭐라냐면 이사 목사님은 마강 화살이래요 숨겨 놓은 화살이래요 그런데 마강 화살인데 아직 숨겨놨대요 금방 안 된대요 이 양반이 꼭 내가 그때는 기분 나쁘더라고 빨리 돼야 되는데 이 양반은 해가 아직 안 떠올랐다고 떠올리려고 하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와 떠오른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연계를 보신 분 중에서 김정순 관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그분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 분이예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가 하나님을 보여준대 큰 어마어마한 과수원에 과수원이 있는데 이 과수원은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다 막아졌대요 그런데 예수님 동생이 오면 이 과수원은 과수원을 딴대요 그런데 누군가가 볼 때는 내가 나타나서 내가 나타나서 몸이 쫙 열리는 게 3분의 1을 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예수님 동생이라고 앞으로 그런 일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리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그래 내가 스가라스의 3분의 1 권을 숫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가 하고 참 감사했는데 그 가운데서 어쨌든 저는 자화상이 세 개 보고만 한다 막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예수님 동생이라고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는 다른 말로 바꿨어요 그런데 저는 이석인 목사님 이석인 목사님 누구인지 모르죠 아주 울렁한 분입니다 그분이 부산 반대 집회 때에 그 백숙고 8천 6병에 들어가서 현장에 뛰어오라고 한 분이요 외계하라! 이러신 분이요 유튜브에 십슐많게 뜨신 분이요 그분이 그래갖고 폭행 당해가지고 완전히 얼마나 맞았던지 병신이 지금까지 병신이 됐어요 김사목 3년 재판하고 그분이 정남아 21개 맨발로 다니고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지 보니까 영적인 수준은 우리 일반 사람은 훨씬 높습니다 잘 몰라 병고친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눈속에서 며칠간 기도하고 하나 만나고 그런 분이에요 다음 정도로 그런데 나한테 한 1년 전에 왔어요 저는 부산 반대 입회에 저는 밖에서 있고 그분 안에서 있는데 서로 말만 들었거든요 처음 만난 거예요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무슨 얘기냐면 응답받았대요 뭘 응답받았대요? 옥상의 수룩바벨이에요 내가 스가라상의 수룩바벨 있잖아요 두 감남남 여우수와 선지자하고 대지자의 여우수하고 수룩바벨 총도 수룩바벨이 수룩바벨 성전을 세워요 그 신문이냐고 누구냐고 신호대냐고 그 말씀이 그때 수룩바벨 나오는데 수룩바벨은 총독이거든요 그 양반이 민망권사단이고 그 신뢰만 연결이 열린 대단한 분이거든요 지금 대안당 총재예요 그분이 아이고 왜 내가 수룩바벨을 해? 옥상의 수룩바벨이라고 했대요 저는 그것이 수룩바벨은 뭐냐면 정치 여우수와 대지자이지만 수룩바벨은 정치잖아요 전 하나님 백만 개 교회만이 아니고 교회를 백만 교회 세우고 그러려면 학교를 학교 학교를 보고 말해서 학교를 다 세워야 됩니다 학교를 세워서 교사들을 교회에서 잘 영적 갈지 하고 학교 교사들에서 학생들이 보고 말해서 6일 동안 교회에서 복봉을 시켜야지 또 학교 나오면 기업에 들어가야지 취직하면 기업을 세워야 되고 또 병원 복질이 되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병원 의사 간호사들 주의로 와서 먹고 회사 직원들은 주의로 와서 먹고 학교 교사들은 주의로 와서 먹고 주의로는 영의 양식 먹고 나머지는 이렇게 흩어져 가가지고 세계를 바꿔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이 나라가 복음화 되겠더라 그런데 항상 그 생각에서 그래서요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10억 학교에서 10억 기업이 10억 병원 복이 10억 40억 들겠더라고 좋아야 안좋아요 그냥 하나님 10억 갖고 부족해요 10억 40억 10억 40억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때는 한 번은 그래요 그냥 기도만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번은 금식을이라 14일에서 21일이에요 한 10년 됐어요 그런데 아 그런데 그때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오기를 네가 원정에 순정에 있으나 복을 줄이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 중심부구나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칼로 내 친숙마에 받은 자 그냥 받았다고 하잖아요 원정이란 말을 꼭 하시더라고 저는요 꼭 철회하고 금식하고 응답하고 이런 가운데서 세계 복음화에 불탔기 때문에 그래서 수룩바벨이 되고 싶죠 항상 내 마음속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 그냥 딱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라 백만 개 달라고 하니까 준다고 예수 너를 안 하셔 그랬더니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에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완전하라 그런데 물어봤어요 완전히 뭐예요? 그랬더니 사랑과 진실이다 사랑과 진실 사랑 테스트는 뭘로 하시냐면 거지 장애인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거지 장애인은 합성어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거지도 건강이 있으면 얻은 곳으로 다닐 수 있겠죠 장애인도 돈이 있으면 좀 괜찮은 거죠 그런데 돈도 없고 건강도 없는 것이 거지 장애인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거지 장애인을 딱 붙여주는데 제가 이렇게 딱 깨안아주죠 깨안아주는데 합격에 대해서나 백점이 아니다 그러시고 막 백점을 하시고 진실 진실 하나님은 공의인데 우리 인간은 공의였기 때문에 사랑과 진실 진실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군대에서 논사훈련소에서 수톡 멈춰서 수톡 그래서 군대에서는 저희도 아니에요 내가 잊어먹고 연방에 여기서 가서 살짝 하나 빼갖고 내 것 같다 점을 시간에 내가 매 안 맞으라고 그때는 안 믿을 때거든요 그때 그 수톡 멈춰서 보여주시오 와 군대에서 수톡 훔쳤지 너 그런데 지금은 네가 매를 맞고 어려운 위기과도 안 훔친다는 거예요 이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합격은 됐으나 백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합격되는데 백점이 그런데 점수를 왜 그런데 한 번 어떻게 했냐면 전국의 목사님들을 전국의 목사님들을 한 40명, 50명, 한 교실에 모였어요 그러고 나서 시험을 다 봐 그런데 그때 나한테 점수를 보여주기를 네 점수는 91.4다 그래요 91.4 그런데 다른 분은 몇 점이에요? 이렇게 컨닝해 보니까 80점대예요 놀라버린 게 와 우리나라 목사 숫자가 수십만일 건데 그중에서 4, 50명 안에 들어간다 하면 벌써 95점 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80점대도 있더라고요 와 하나는 점수 짜네 그런데 그걸로 안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시험을 봐요 그런데 2, 3점 부족하다 그러고 그 다음 또 세 번째 시험 제가 점수 얘기 안 할게 이제 또 너무 내가 좀 이상하니까 그것도 또 세 번째까지 점수 매기면서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분처마다 시험하시고 다니엘의 매네매 대기 우바르신 헤아래보고 달마다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점수 그의 복이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양양보 목상이란 분이 좀 협동력살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 번 그분이 참 하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많이 한 분인데 나한테 모세라고 그래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뭐 해도 우리 협동목사이 있고 여자 목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그분한테 기도해 주라고 애연기도 받고 단임 목사가 자존이 상하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한테 보세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박은희 전사님이 혹시 유튜브 봤어요 박은희 전사님이 내용이 뭐냐면 신령한 간증 에레메아 5장에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에가 에루살렘 거리에 공의와 정의를 수신한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사리라 그런데 그분이 그 말을 받고 와가지고 저한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나라고 그런데 그걸 유튜브에 띄웠더니 무슨 무슨 댓글이 올라왔냐면 박용호 목사님은 주의 음성을 왜 못 들으시나요 그래 다시 막 왜 그걸 예전사 그런 사람 띄우냐 비아냥도 되고 또 어떤 의물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고 제가 좀 간증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좀 자세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좀 받은 것도 있다 하면서 모세 얘기를 자세히 하면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니 어떤 뭐라고 하냐면 댓글이 뭐냐면 아니 확실히 받은 거 있으면 딱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그래야 희망을 주지 그 반대한 사람 그런 말 무서워서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까지 내가 그런 말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오늘 기도하면서 감동이 오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너무 신나 물론 계시나 받은 것은 하나가 나와 관계예요 남한테 남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적인 것이나 나라적인 것은 내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지금 모든 성분들이 왜 그러냐면 제 입장에서도 제가 코로나 한 달 패스에서 그렇게 교회가 어렵다 갔죠 또 주사파 정부 공격에다가 많이 나갔죠 성도가 형편없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제게 힘이 뭔지 아세요 끝까지 나는 다시 십자가야 이 부패소 지구 다 쫓인다 나는 분명히 이석인 목사 같으나 수룩밥이라고 했어 나는 김정순 목사 그때 그 3분의 1이 다 왔다고 이석인 동생이라고 했어 내 스스로 자화상이 내가 무너지지 않고 요셉이 감에 갇혔을 때 뭔 생각이었을까 해 달 11배를 절였고 11배를 절였다는 아마 그것을 끝까지 붙잡았을 것 같아 이해가 되세요? 그런 계시와 꿈과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었지 그러면 넘어져요 못 견뎌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성도가 나갈 때 광주 지역에서 싸우다 보니까 저는 하나의 배 여러 가지 들은 음성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는데 다시 한번 말하면 제가 정확하게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면 우리 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입니까? 끝자락 왔어요 산하중야 싸움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하고 여러분 이민 가본다고 날리고 이민 다 가보면 쓰겠냐고 안 가야지 그러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누군가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해요 솔직히 이민 가시지 마세요 그 이유가 누구냐 너다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나한테 그러면 한 나무인데 밑에는 모세고 그 위에는 누구냐 너다 하고 직접 음성 들려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깼어요 그 다음 이제 하나님 어떻게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민족을 살리고 나 같은 거 어떻게 그런 모세 흉내도 못 내는데 왜 나라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틀 동안 똑같은 꿈꾸고 내가 꾸고 싶구냐고 그건 나 그래서 확실히 맞아죠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어떻게 모세가 됐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모세는 모세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일반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부족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그래요 내가 너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 그만 내 안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죠 내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어떤 저력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러니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루파벨이니 모세이니 이상하지만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로 정말로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영적 수준이 높아지고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이 모세의 그냥 모세가 아니고 모세는 신의 산에서 제일 꼭대기가 올라가는데 모세가 올라가고 치익장관 중간이고 밑에 백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전부 식인명 돌봄 받아요 두 분이나 저도 비슷한 게 뭐냐면 영계인데 저한테도 한 번 그래요 내가 한 번은 네가 군대 계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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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령이다 그래요 중령이다 그러더니 소장이다 그래 별 두 개 그러더니 앞으로 대장시켜줄게 그러더라고 그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올라갔다고 누가 그러더라 그런데 어떤 영적인 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별로 7개가 있대 7개 다 올라갔어요 내가 그 분이 맞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당시에 제가 산 꼭대기 쭉 올라갔는데 제일 높이 올라갔는데 정말 높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빛이 쫙 비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솔직히 자신은 내가 최고라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볼 때 무엇이 있을 것이다 저는 가장 좋은 것이 꿈 한 장마다 말씀 얼마나 깊이 깨닫고 음전 듣고 이 말씀에 불이 떨어지냐 여기 매였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으로 보면 저도 천국은 한 번 간 것 같아요 두 번 지옥의 어떤 음성 한 번 옛날에 들었고 그 후에 제가 10일간 쓰러졌을 때 쓰러졌을 때 이튿날 그 다음 날 3일째인가 천상이 올라갔어요 분명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보호자라고 보호자는 못 봤어요 하나님은 못 봤어요 그런데 보호자 앞에 딱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고요 엎드려 있는데 내 몸이 황금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황금옷 그런데 제시카의 목사 책 보니까 보호자의 황금옷을 자기가 입었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거 잘하고 듣지 마 나는 이런 제가 이걸 모세 얘기 이런 얘기가 하기 어려운 거예요 첫째 야 이상한 사람 나왔다 뭐 수룩밥을 나오고 모세 나왔다네 저거 까부네 당장 공격 올 것 같아서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공격이 무섭지는 않아요 왜 어차피 제가 부산 바위에서 썰게 오면서 쓰러지고 마귀 보고 싸웠기 때문에 함께 개혁했다고 본질 해보겠다고 이대로 섰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왜 증가 안 했냐면 내 자랑 같아 아이고 지가 모세고 수룩밥이고 무엇이 어쩌고 어쩌고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모세가 되고 안 한다고 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세 모세로 오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두 번째까지 안 했어요 유튜브 그런데 오늘 여기 오면서 오면서 아 이건 해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저는 숨긴다 해야 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나는 무섭지는 않아요 내 자랑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한국에 희망을 주고 싶고 이민까지 말고 여기 있어갖고 이 주사빠 정권 이기고 내년에 선거 이기고 한국에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벌벌려 다 도망가면 쓰겠냐고 도망가지 말라고요 이겨보자고요 우리나라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주기 천만사에 못 파니에 걸어서 그래서 그 피 흘리는 순교의 피가 있는데 순교의 피가 있는데 여기 그 최양양원사님인가요 돌아가신 분이 그 군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더블시 싸웠어요 그러면서 부산 반대집회 그때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하늘에 잔치가 베풀어지고 천사가 종이를 줬대요 뭘 줬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그 내용을 진짜 솔직히 말할게 그분이 이제 난주도 모르고 그 종이가 뭐예요 천사장이 나한테 준 것이 그게 내용이 뭐냐면 목사의 장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의 장 저는 목사의 장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30, 40년 목격은 나이가 70이잖아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가장 목회자가 영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변질돼 있어요 영적 세계를 몰라요 분열 체험도 몰라 성리에 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저는 원래 성격 나선 성격도 아니고 그런 기지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나를 목사의 장으로 좀 세워주셔서 목회자들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제가 목회자들 모여서 세미나를 하면 2박 3, 며칠 동안 그냥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제게 깨달은 거 있어요 진짜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자랑해 주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저하고 그 원장님이 목사의 장으로 세웠다면 목사의 장이 내가 누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한국계 리더만을 유치해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되겠지 항상 생각이 있어요 왜 그래야 이 나라가 새로워져요 회복되어요 하늘리아 이번에 박은희 전사람이 그분이 갑자기 이것도 꼭 들어보세요 그냥 울면서 그냥 울면서 그 한 사람이 저 종이 다 어응 울면서 자기가 막 금요기도 좀 나갔는데 좀 남았는데 어떻게 보다 미친 사람 같대요 나오더니 그 한 사람이 목사님이야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요 그분이 말하기 전에 나는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이 나라 좀 살려주세요 한국계에 살려주고 이대로 주사바 정권회에서 내 정권 지면 한국계에 문 닫고 공산화되게 생겼어요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구원놈 갖고 정말 자기가 회의 갖고 운석 드리는데 사실 맞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황교안 장노님이 저 같은 게 뭐라 하는데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영적인 수준이 대단하고 능력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13일 회개시키고 그리고 저를 중간 특보가 연락해서 왔지만 광주에 오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원래 했어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스케일 바빴고 토요일 날 케이트하고 1시간 10분 이따 간대요 1시간 10분 만나러 케이트하고 그 바쁨이 왔다 올라간다 너무 한 거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냥 전화로 그래갖고 그 전화로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녹음한 것이 회개의 내용 네 가지 있잖아요 또 법무장관 때 차별기 막은 거 유튜브에 띄는데 그 다음에 만났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권사님하고 또 아는데 그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저도 응답하셨대요 저하고 같이 일하면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 정도의 밑에 기도팀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권사님 여자 장모님까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한다는 그런데 저는 그분이 이런 얘기 다 할 수가 없죠 내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누가 오케이 되고 안 되고 공사라가 되게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우성 치고 머무림 치는 거예요 이거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교회 회개해야 된다고 네 가지를 정확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첫째 목사들이 타락했다 더블씨 가고 있고 두 번째 왜 정부가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연합에서 대응하지 않느냐 세 번째 예배당 문 닫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건데 헌법에서 보장된 건데 왜 그 큰 교회들이 문 다 닫고 있냐 만개의 위협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번째 부정선거 규명해라 그거잖아요 저는 항상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2019년도 2년 전에 세 번 금식성의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못하죠 그런데 6월 6일 날 현충일 날 공연이잖아요 마침 조하브라 목사 조하브라 목사 그분하고 또 연결돼 가지고 금식성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2박 3일 동안 전국에서 한 7,800명 그런데 8월 15일 날 또 목요일이네요 와 그때는 천명 이상 왔어요 10월 3일 또 목요일이네요 무슨 얘기냐면 공이 목요일이니까 주말에 2박 3일 동안 금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여기서 뭘 읽으시냐면 할라가 안 모이니까 목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할라가 뭐 한 번을 한 걸 세 번 해가지고 용을 잡아갖고 이 사단의 권세 광주에 있는 주사바 용 용들이 그 용이 행위와 연결되어 무지개 쳐요 그러니까 이걸 죽였기 때문에 이긴다고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8월 15일 날 금식하고 부산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 목사님 우리 금식해갖고 이거 했어요 뭐요 조국이 법문장에 목이 떨어졌어요 그래요 나는 그때부터 이랬다고 봐요 할렐루야 그분이 법문장에 했으면 진짜 끝나죠 우리는 그분이 자기가 사회주의 한다고 했어 완전히 그래서 그 응답을 받게 돼서 항상 우리가 항상 그래요 절대 우리 교회는 이 나라를 살린다 그때 응답이 뭐냐면 이 교회 때문에 광주 살려주고 광주만 살면 한국 살고 한국만 살면 북한 통일시킨다 할렐루야 전세계 복음을 시킨다 그런데 그때 이제 참 좀 놀란 역사가 그렇게 연결되게끔 하나님을 하셨는데 그 전에 나라민족에서 매주 목요일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했냐면 대구의 조국일자 사모라는 분이 그 당시 대구의 중복기도팀이 있는데 각 노예에서 인정할 만한 굉장한 훌륭한 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도시연합기도 이런 거 하여튼 그 이름이 그래요 그런데 광주로 가라 그래서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그래서 다섯 분이 승용차를 타고 대구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대구에서부터 이 차가 화물차 앞에 내린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상이 딱 보이더니 우리 교회에 보면 예수님이 양을 보누고 큰 상이 있어요 그걸 보인 거예요 여러분 대구에서 그 차가 앞에서 있는데 우리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우리 광주만 들어와도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아니 대구에서 그 차가 계속 우리 안디옥과 사라지 그런데 와 저 딱 보더니요 그러면 목요일 날인데 일반 교회 다 문 닫히는데 안디옥 하나가 와가지고 문 닫히지 못하고 그러세요 그런데 와보니까 목요일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에 그날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웅웅 울더라고요 웅웅 울었어요 그래갖고 1년 2년에서 계속 지금도 와요 큰 대형차로 막 그리고 와서 헌금 다 하고 가요 그냥 한 달 불에 교회 폐쇄할 데 없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갔더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음성이 내 가장 키가 뭐냐면 게시로 오장 오지를 갖고 왔어요 유다지파 사자가 얘기했으니 그가 일곱인을 띠리라 그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온상론 백만 개 해결한 양반이 그 말씀 그 나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 이건 예수님이 유다지파 사자가 일곱인을 떼시죠 그러니까 역사의 움직임 그런데 그걸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 그분하고 모르나 이분이 똑같은 말씀을 가져왔는데 저는 저에게 힘이 돼요 제가 아무리 교회가 힘들어 어려워도 절대 이 나라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지키신다 역사하신다 난 믿어요 그 말씀을 그래서 이제 홍교환 장 네 가지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분들이 보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나보다 훨씬 크고 훌륭한 목사 넌 맞습니까 그런데 왜 강조 나같은 자고 만나고 연합하고 하면서 긴밀한 일을 같이 대화하면서 추진하냐고 할렐루야 제가 이항 한 가지 말 지키는데 성서나라 송은금 목사라는 분 유튜브 알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나를 칭찬하고 유튜브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화를 했어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전화 왔다고 나 같은 게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에다가 교회도 그만하고 또 유튜브 수자가 많거든요 제 전화 받고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감기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높여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세 목사님과 지금 서울에는 정광학 목사 저기 부산은 선영 목사 광진은 박용 목사 세 사람을 정부의 타켓으로 삼고 있다고 그래 그래서 저는 정광학 목사 따라갈 수가 없고 선영 목사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목사님 왜 중심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그랬더니 목사님 상관왕이래요 그래서 왜 상관왕이래요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분은 정복 좌파가 싸웠고 선영 목사는 대민을 싸웠고 목사님은 세 가지가 싸웠어요 뭐 세 가지가 뭐 그랬더니 정복 좌파 주사파 정권 문재인 빨갱이 주사파 이렇게 막 해버렸고 그래갖고 제가 재판 받았잖아요 또 대민을 비린다고 싸우다가 재판 받고 날아났죠 또 WC 싸웠죠 그러니까 세 가지요 목사님은 WC 싸웠지 대민을 싸웠지 주사파 정권 싸웠지 하나님은 삼과 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해요 누구는 세례 요한이고 베들렘 다이슨 박영우다 그랬다는 거예요 베들렘 다이슨 박영우라고? 저는 날 높이고 싶은 게 절대 없어요 그분이 그랬으니까 어쨌든 뭔가 왜냐하면 이 나라 바로 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사람 두 사람 열 사람 넘어 이런 얘기 무척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대로 되면 이거 예정이다 선택이다 왜 하나님의 선택 예정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움 나오고 있어요 교회적으로 광경이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나온 줄 아세요 지금 3분의 1 나와요 말이 되냐고 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박영희 전사한테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박영웅 목사가 정치설교가 아니다 그 얘기 첫째 정치설교가 아니다 정말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그가 저렇게 애통하고 정치 배우고 악한 힘과 싸움인데 이 정치설교라고 교인들아 나가냐 그러면서 오늘 출근했어요 그분이 바쁘니 그래가지고 살리러 다녀 자기 영상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해요 그런데 박영희 전사 똑같이 황교안장은 똑같은 얘기예요 왜 대형계 목사들아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코로나로 해서 이렇게 교회만 유독 문을 닫고 인원수 제한시키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이건 아니라고 또 그 다음에 교회에 다닌 사람 중에서 지옥 갈 사람 많다고 좀 해라 정말입니다 성량 안 받은 사람은 안 돼요 물과 성량 거듭나야 돼요 그런 얘기 그러면서 나중에 에레메 5장 1절 말씀 그 한 사람을 믿어서 아 울면서 내가 반드시 이 그러면서 박영훈을 중고해라 중고 계속 그 얘기 말아 중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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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반드시 이 종을 날개기스로 보호할 것이고 나의 의로운 어느수록 반드시 붙들여서 최후의 승랄이라 아멘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예를 들면 큰일 나겠어요 정말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부산 반드시 나 같은 게 그 설교를 해서 그때 연기를 보여줬고 그리고 쭉쭉쭉 지금까지 한두 사건이 있냐고 쭉 왔고 광주라는 지역이 우리가 대단한 교회가 아니 광주라는 지역에서 싸운다는 거 삼관왕으로 싸운다는 거 왕자 내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박영문 장관 청구가에 갔었을 때도 왜 우리 형은 안 보이냐 나를 보이냐 너 형 같은 사람 올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제자라 그래서 소리가 있어요 내가 두 분을 개척해서 지금까지 별의별 사건이 많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오후 2시 집회 하면서요 2시 새벽에 그 일주일에 몇 번 설교입니까 열 몇 번 20번 가까이 설교가 전부 외투로 나가요 제가 대단한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보다 나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저 그 순간 은혜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댓글이 올라오면서 너무 좋아하니까 하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 참 결론은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저는 제일로 회계하면 된다 회계 모여서 정부가 좋고 성토고 미오고 막 하면요 그것은 못 이겨요 마기를 정보지 누가 그러더라고 광화문 집회 좀 회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 비난 물론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나라에 깨어난 거 있기 때문에 비난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것도 못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할까 금식 회계하고 연합하고 그러면서 한국계가 살아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 나라 사랑 있는 게 있냐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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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공화 가만 돼 자유 대한민국 사랑 정의 실천연합 그래야 살아요 목회자들이 지금 이번 11월 10일 날 저기 어마어마한 5천명 저 같은 게 광사를 불렀더라고 내가 운영자에서 전화했어요 첫째 4.15 부정서 규명 규탄 목사님 그럼 안 옵니다 한 게 안 좋아서 안 돼요 아이고 뭘 해결해야 된다고 해결기도 아 우리가 아 우리가 지금 에베 패스 하고 네 가지 메시지가 이 목사 타락했다 에베 패스 하고 그리고 정부와 대항 싸워라 그 정도 아니 회의결 내용이 그건데 그걸 회의결하기 위해서 그거 내용은 안 하고 뭘 회의결 집회를 해요 오늘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는 내 강사가 4시간만 나한테 강사 4시간 내 맘 들지만 전체 분위기를 끌고 와야지 그래서 지금 기도해요 지금 부산 앞으로 계속 지적시피 할 건데 제발 한계한 개인 정치인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받아서 해야지 한계한 대통령 되고 그건 떠나야 돼 여러분이요 내가 회의결하면 하나님이 이날을 살릴 것이고 내가 회의결 안 하면 하나님이 외를 때려올 줄 몰라 무서워요 정말 이게 정말 내가 정말 호소를 해요 나는 어느 개인 얘기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과 똑같이 자역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저에게 확신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예배는 절대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고 박인전사가 나는 정치 경제에 관심 없다 내 종을 통해서 예배 받는 것이 목적이다 예배 영광받는다 그걸 때 예배를 안 드리냐고요 비대면 그거 가짜예요 죄물이 와서 내 몸이 들어가고 시간을 들어가고 그리고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지 따로 따로 교제 한 번 교제가 안 되는데 집에서 설교 듣는 것하고 예배하고 다르다니까요 애물 들으면서 회의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신령과 신령 성령을 임백하면서 회의결 통해서 성령에 불이 와야지 불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죠 이 불이 없어서 난리인데 다 죽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게 안타까운 게 어떻게 많은 목사 전라도 목사들이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아 그분이 내년에 공산하겠다고 사회주의하겠다고 사회주의하겠다고 미국은 철수하겠다고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것은 정신이 있냐고요 난 주사파들 좋으면 북한으로 가 제발 이 나라 적화시킨 말고 적화되면 너희들부터 죽여 배동문도 먼저 죽였어 정신 차려야 돼 정말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목사들이 정신파였어 여러분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게 뭡니까 종교다운 지지 안에서 그대로 그 안에서 여러분 W18차의회 때 동성이 압법화시켰어요 그렇게 지지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남자남이 살아란 말이에요 그 사탄 짓거려 계속 그런데 그걸 지지하고 에이 그러면 목사하냐고 제발 지옥 혼자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지금 이 싸움은요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혈기 있는다고 하지 마세요 내 가슴이 터져보려고 해요 말리한 소리 그런데 분명히 양을 잘못 갖춰가지고 지옥 가면 그 빚값을 너희 종대에 취하리라 그랬더라고요 정신 차려야지 저는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요 여러분이 우리 성자사 기도를 해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가 온 지 얼마 한두 주 됐잖아요 올 때가 안 됐어요 올 때가 안 됐는데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정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주일방 우리 교회실을 켜겠어요 긴 시간으로 못하죠 또 아는 내용 또 오고 있어요 뭔 재미있겠어요 또 아무도 마이크 들고 잘 못 오고 있어요 확실히 성자사 기도원이 와 그 전에 그 원장님이 나한테 말한 대로 책임지시네 그 분이 말했잖아 나한테 목사의 상의라고 했으면 세워줘야지 근데 아이고 잘났다 또 누가 그러겠네 그러든 말든 내가 나의 70 먹고 잘못은 공사나 되게 생겼는데 무엇이 무서워 이제는 나 솔직히 하나도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아 이거 장난치냐 어떻게 말한지 죽어 죽어 그대로 종사나 되어요 정신판인 사람들아 이 전략사람들이 그래도 좋다고 하고 얼마나 정치의 게 아니에요 무섭습니까 개인 비난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 나는 민주당이 나쁘다고 하네요 주사파들이 그 주사파에 속아서 민주당 훌륭한 분이 따라가냐고요 따라가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근데 두려우지 않아요 용 잡았고 하나 마신다 했고 지금 이 사건도 지금 보세요 박인현 전에서 이렇게 했고 그게 뒷잡고 해갖고 댓글은 나도 이렇게 탐되었고 아니 저같이 소심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 모세라고 지가 뻔뻔해 뻔뻔해 줘봐 나는 모세가 나와야 할 수 없구만 내가 모세를 키울지 몰라 내가 할지 모르고 아니 근데 금방 모세가 홍의 가르겠어요 그 당시 민족 지도자인데 한 번 내가 이 말만 자꾸 말이 생각나는데 한 번은 밤새 차라리 밤새 차라리 밤새 차라리 하면 4시간 5시간 많이 드니 하나님이 민족운동해라 그러더라고 근데 민족운동하라면서 좌파빠 싸우면 죽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나한테 약간 말씀이 있어요 이건 내가 이제 비밀라고 이것까지 하면 내가 또 큰일 나거든 근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합니다 민족운동 민족운동 여러분 민족운동 좌파빠 싸우면 안 돼요 더산 안정원수생 월남 이상재 고당 조만식 그렇게 이승만 대통 이렇게 훌륭한 분들의 정신 사상을 배워가지고 그런 분들 정신에 의해서 기독의 정신에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복 여러분 반드시 부리는 하나님의 역사고 끝까지 믿으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